안녕하세요. 미스터 불불입니다. 날씨도 따뜻하고 집에서 갈 건 없고 저번 비디오 찍은 지 일주일 넘어가지고 뭘 찍을까 고민하다가 여기 서울의 필리핀 스트리트 해와동에 왔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밥 먹고 집에 가야지 뭐 할 거 없어요. 오늘 비디오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. 혹시 모르지 또 재밌는 게 있을까?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여기서 끄겠습니다.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네, 멜레촌 가리까리지. 탄빙백, 몽고, 이가디리요. 진짜 무락락, 레촌 포와리. 너 남의 끄리라고 숨길랜 거 아냐? 아니. 아니. 아이웃의 비디오. 반갑습니다. 나이스 위치해. 나이스 위치해. 진짜? 조야, 찍고 싶어요? 아니. 나하고 찍어줄까? 괜찮아요? 찍어줘요? 네. 찍어줘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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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 있어요? 내일까지 쉬죠? 아, 될 모andra야. 뭔데, 내일까지? 내일까지? 내가 필리핀... 지난주에 왔어요 아아 갔다 갔다 고 Have a great time 이거 나와요 이거? 나와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사진이... 뭐야? 하하하하 I will post 괜찮아? 페이스북? 왈랑프로블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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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왈랑프로블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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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 야 이거 술 먹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좀 민폐인데? 잘 먹음 많이 받으세요 예 이게 뭐지? 홈바 홈바? 이거는 깔대랬다 홈바 홈바가 뭐야? 네 맛있네 야 이거 뭐라고? 뭐 물랄라? 뭐 뭐? 홈바 홈바 와 여기 추녀님도 와 있네 추녀님 제가 왔던 식당 중에는 일단 맥주를 판다는 거 그것도 레드홀스 음 맛있지? 저번에 아더블하고 그 레초박스 응 뭐야 찌찌 뭐 찌찌? 찌찌 찌찌 문고랑 파이트너 파이트너 음 맛있어 괜찮아 이걸 오랜만에 찍는다 옛날에 한번 떨어뜨렸잖아 오빠 버스 응 그때 고장 갔어 응 아 음악살 나오면 안 되는데 교회 예배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지금 혼자 술 먹고 있으니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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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낙베드 아니야 이거? ㅋㅋ 아니 까레까레야 ㅋㅋ 이제 다음으로 간다 이제 깔때 됐다? 응 얘는 그냥 한국음식이야 아 파이트너 그치? 응 황금이 카레 근데 얘는 곰빵 재네 없네 지금 오는 사람들은 응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ㅋㅋ ㅋㅋ 안꺼 못돼 마음이 지집어 ㅋㅋ ㅋㅋ 아빠 봐봐 콜라야 콜라 ㅋㅋ 이거 뭐라고? ㅋㅋ ㅋㅋ 아 1000페소짜리 밥 잘 먹었습니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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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뭐 금융서비스 뭐 택배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의 한 반 정도가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여기가 대항로에요 어 교회가 있습니다 안 보이지? 그리고 저기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기 보이는 이제 빠용빠용 천막들이 필리핀 스트릿 마켓이죠 그리고 길 건너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건물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필리핀 음식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요일만 열어요 이 시간에 네다섯 군데 가봤는데 오늘은 괜찮았어요 뭐하지 이제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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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얼마? 돈 있어? 외국인들이 한 번씩 꼭 오는 거리에요 인사동인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리 먹어봐 최다국후 그분들은 어떻게 먹나요?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은 좌석들에 남편이